안녕하세요 같이 계시니까 저도 맘 편안해요 오히려 저도 두 번 설명 안해도 되고 여기 회장님한테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또 믿고 이렇게 지내시는 세입자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건물을 많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화면으로 보내는 거예요?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일단은요 뚫기 전에 먼저 배관에 왜 막히는지를 봐야 돼요 소원이 밑으로 갔다고 못 찾더라고요 그 보지를 않고 하니까 일단 여기 위에 다 떠 있는 게 다 기름들이에요 다 기름들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뚫어야 돼요 일단 여기 다 기름입니다 기름 네 기름이에요 일단 뚫고 나서 보고 뚫고 보고 뚫고 보고 네 다 기름이에요 네 이따가 깨끗해진 배관 보면은 그동안 또 왜 막혔는지 아실 거고 일단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 뚫어야 돼요 일단 기름이 지금 기름이 꽉 찬죠? 네 기름이 꽉 찼어요 일단 일단 뚫고 나서 1차적으로 뚫고 이거 빼봐 이거 빼봐 더 막까지 안야 안야 막대기 꺼내 막대기 꺼내 막대기 된거 막대기 꺼내줘 건져 예 건져 건져 우수관 소리 한번 들어봐 우수관 소리 한번 들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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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저쪽 세대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. 물을 틀어봐. 물 틀어봐. 틀어놨어? 물 틀어놨어? 네, 틀어놨어. 여기 나오네. 그 다음에 쭉 가면... 봐봐. 봐봐. 4시간 맞죠? 여기... 여기에 배관 있다고 했죠? 그럼 아까 그 배관 이거야. 우리가 쓴 배관은 아니야? 저희가... 이거 이거 이거. 라인을 보려고. 이거 아닙니다. 전에... 아, 예. 저희는... 노즐이 안 됐는데... 여기가... 여기가... 여기서... 여기서... 여기서 이쪽으로 넣어야 돼. 거꾸로 해. 노즐을 거꾸로 넣어야 된다고. 들어간 거 같은데... 들어간나? 어, 들어갔지? 들어갔잖아. 오케이. 나오는 거 건져잉? 네. 열어드리엘ае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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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최고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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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아까 열었었는데 이게 오잖아. 이건 정화조고 이거야. 이게 이거거든. 한 번 더 해줄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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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응. 응. 응.